개인 간 거래 투자 사기 사이트를 운영해 50억 원을 챙긴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광주경찰청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뒤 가상 상품을 사서 되팔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해 73명에게 50억 원을 가로챈 A와 B씨를 구속하고 수익금 가운데 31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.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 간 거래 투자 사이트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.